앞서 분위기를 전해드리긴 했습니다만,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만남, 구체적인 합의사항을 이뤄낸 건 없는 듯합니다. 80분간 만나긴 했습니다만,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이번 면담이 당정관계에 어떤 영향을 줄지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부 김아림 기자 나와 있습니다. 김 기자, 이제 만난 지 3시간 정도 지났습니다. 분위기 취재 좀 됐나요? 네, 일단 양측의 입장이 설명이 좀 다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두 사람 표정이 밝았다면서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쪽에서는 공개된 사진만 봐도 분위기가 느껴지지 않느냐, 그다지 좋지 않았다는 것 같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네, 무슨 성과가 나왔느냐, 이게 결국 중요할 텐데요. 그런데 한 대표가 직접 브리핑을 하지 않았다는 건 실제로 합의했다든지, 동의했다든지 그런 게 없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당초 친한계에선 대통령 면담 후에 한 대표가 직접 대표실로 와서 성과를 국민 앞에 전할 거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면담 직후 발표자가 돌연 박정하 비서실장으로 교체됐고요. 형식도 대표실 안에서 진행되는 간담회에서 대표실 앞 브리핑으로 간소화됐습니다. 특히 박 실장은 성과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통령실을 취재해보라 이렇게 말을 반복했는데요. 정작 대통령실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한 대표의 요구사항에 대해 윤 대통령이 수용하겠다면서 즉답을 준 게 없었던 걸로 봐야 할 듯합니다. 저희가 조금 전까지 좀 취재를 해봤더니요. 인적 쇄신 요구에는 한 대표가 직접 어떤 인사가 있는지 언급까지 했던 걸로 알려졌는데, 그 인사들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구체적인 근거가 있냐고 하면서 사실상 거부를 했고요. 또 외부 활동 자제 요구에도 제2부속실을 설치하면 될 거다. 이것도 사실상 거부했다고 합니다. 네, 그렇다면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가 뭘 요구할지 이미 다 알았을 텐데, 이런 답을 했다는 건 결국 아무것도 수용하지 않았다, 이렇게 봐야 하는 겁니까? 대통령실은 한 대표의 요구사항들이 당장 곧바로 수용하겠다고 답을 주기에는 좀 어려운 문제 아니냐는 입장입니다. 일부 수용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니라는 뜻인데요. 하지만 한 대표 측은 그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요구사항은 이미 다 공개가 됐고, 대통령 입장에서도 숙고할 시간은 충분했다는 겁니다. 특히 이번 회동의 성격을 바라보는 시각도 양측이 전혀 달랐는데요. 친한계는 김여사 관련 의혹 등 야당의 파상 공세에 따른 공멸 위기감을 해소하는 자리라고 강조했는데, 친윤계는 신뢰를 먼저 회복하는 자리가 돼야 한다고 봤습니다. 오늘 당장 결과를 도출해내는 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되면 빈손 회동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앞으로 당장 관계를 좀 회복했으면 하는 바람들이 있을 텐데 가능합니까? 여당 특히 친한계에서는 제2부속실 설치나 여사의 활동 자제 같은 일부 성과는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한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번 회동으로 양측의 생각이 생각보다 많이 다르다는 것만 확인된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옵니다. 한 대표는 앞으로도 국민 눈높이를 거듭 강조하면서 자신의 요구를 관철시키려는 노력을 이어갈 걸로 보이는데요. 일단은 침묵하고 있는 대통령실이 향후 어떤 제스처를 취하느냐가 향후 당정관계 분수령이 될 걸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과 한 대표 만날 때마다 첫술에 왜 부르냐,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만 이제는 그럴 단계는 지난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성과를 기대했던 분들이 많을 텐데 이런 식이라면 앞으로의 관계, 그다지 박지도 않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후속 논의가 있을지 한번 기다려봐야겠군요.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